물소를 잡아 장례식을 치르는 또 다른 장례식장. 신부왕은 물소를 매달던 크고 작은 바위를 익혔는다. 이곳은 1년에 한두 차례 마을에서 신분이 높은 이에 장례식 등 큰 행사를 치를 때 이용할 뿐 지금은 관광객을 위한 장소다. 이곳은 1년에 한두 차례 마을에서 신분이 높은 이에 장례식장. 이곳은 1년에 한두 차례 마을에서 신분이 높은 이에 장례식장. 감사합니다.